자, 오늘은 여러분의 생존에 앞서 정리 침식력 강화를 위해서 간단한 몸풀기 체조를 하겠습니다. P.T 체조 8번! 어? 8번 뭔지 아세요? 준비하시고 아우, 뭘 좋았대 아이, 진짜 아이! 시작! 하나, 둘, 셋,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셋 넷 바로 와 집에 퇴근하자 퇴근하자 여러분들 오늘 아주 중요한 미션을 시장하게 될 것입니다 평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? 잘 살아남는 겁니다 하지만 불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불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 불이야 지난번에는 거의 저녁 어스름 돼서 시간도 촉박했고요 죽었어 대충 우선 재료를 구해서 하려다 보니까 나무 수종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어요 좀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갈대에 줄기도 중요하지만 요 갈대에 꽃을 많이 준비를 해야 돼 빨리 준비해야 돼 알았어 아니 아버지 왜 이렇게 우정하고 싶어 이게 고맙다 아 이걸로 이제 드릴질을 하려고 핸드드릴을 오 마이 갓 눈 온다 눈 와 눈 와 4월이잖아요 야 이거 말도 안 돼 4월의 눈이야 철수 폭설이야 폭설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보드는 요정도 만들면 될 것 같고 드릴이 보드는 이게 드릴보다 좀 부드러운 나무면 되거든요 드릴은 조금 단단한 나무가 필요하고 보드는 그보다는 조금 약한 나무가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미리 나무의 종류도 알고 배워놔야 되겠죠 꼭 연출이라도 한 곳처럼 왜 이렇게 허무한데 나무가 왔냐 다시 진짜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 옛날에 많이 하셨나봐요 엄청 많이 했죠 학교 갈 때 우리가 이런 거 나무 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저번에 우리 방독들아 야 붙었어? 아냐 이제 시작이야 누나 얼려놔 야 다음에 지게를 하나 만들자 이게 우리 백팩 하나로는 이게 안 돼 맞아 맞아 피어진 나무에다가 신축성이 없는 줄을 감아가지고 드릴을 만들면 돼요 아 보호를 만들면 돼요 신축성이 있으면 더 쉽지 않을까? 신축성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이게 나무를 꽉 잡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신축성이 있으면 안 돼 전혀 없어야 돼 신축성이 아 우리 아 우리 이거를 하나 치자 그럼 야 너 만들어 알았어 우와 선물치고 너무 세다 우와 이런 날 불 안 피우죠 그냥 도망가죠 빨리 빨리 저 저런데 저런대로 빨리 가야죠 아 이거 젖었어 아 미치겠네 근데 우리 불 피울 때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솔직히 뭐가 있나봐 아 참 뭐야 뭐야 야 왜 웃어 이거 갈대를 아 이걸 잘 만든다고요? 어 집 대신 이용하면 돼요 집 대신 이걸 이용해가지고 몇만큼씩 오랑오랑으 야 이런 거 정선 아리랑 같은 거 아 아리랑 한번 보고 그 리 아 알 이게 원래 강원도가 아리랑이 진짜 많은데 정선 이쪽이 제일 많은 그래서 유네스코 지정됐잖아 얼추 됐죠 될 거 같아? 이번에 도전 됐을 거 같아 아 뭔가 아니야 진짜 불 피우는 게 보통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데 근데 대박 불 좀 붙어라 불 좀 붙어라 불 좀 붙어라 불 좀 붙어라 어 된거 같애 못댔어? 진짜? 이제? 됐어. 됐어? 오기만 해라 진짜. 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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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다. 나 붙어 붙어 붙어. 된다. 될 것 같아. 되는 연기야. 패스 패스. 아 눈은 더. 안돼. 야 바람이 막혀 바람에. 잣불도 이렇게 나. 잣불도 이렇게 나. 바람이 막혀. 바람이 막혀. 바람이 막혀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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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걸. 야. 야. Tyone. 야. 짜지, features such 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